오.. 오 화살이 저 있어요 없어요? 아 저기있다 저기 화살있는데? 이곳? 잘가요? 두번 때려야지 스턴이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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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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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가습하긴? 어... 또 구울이야? 또 구울 먹는다고? 어... 얘네들... 얘네들이 먹히기 전에 얘네 미리 다 죽어놔야돼 에너지 찬다 쫄아 오의 오-오-오-오-오-오-오-오 경uch 미친거 아냐X2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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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잡혀쏴 오오오오오오오 으으으음 철득 아 Авoo 전혀 죽기 그저 하지 않나? 랑이거지 다음 날 내가 해 주의하나? 아니, 델벨 마지막으로 제가 더 와야 할 게 도와야 할ним 네가 좋은 도와주 listening 없어, Thorvan 미성룡살, 이런거 계속 만들어야 할거야 이렇게 빨리 한담 맞춰보세요 아쉬워한다, 듀어프 하하하하하하 너를 어떻게 끌고 가냐 이런 얘기 하는거죠 오데세이론님 어서오세요 오데세이론 서브캐스트 하나 깨고 피통 좀 업그레이드 한 번 한 다음에 자 150점 아 예 알겠습니다 일단 업그레이드 하나 이거 하고 640점 이거 업그레이드는 다 모아야 돼 어차피 이번에도 은신 은신하는게 가장 어려운거 같애 서브캐스트 중에 어? 저거 뭐야? 천막인가? 천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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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하다보니까 녹색 페어나 어 황무지 페어나 그게 그거네 으씨 뭐야? 킬 우르크 위드 쉐도우 스트라이크 레벨 레벨 뭐라고? 레..레..레벨 쉐도우 스트라이크 그건 뭐야 아 아 아 이걸로 이걸로? 가능하나 가까이 가있어요. 가까이 가라고 이걸로도 안전하고 이원erne 들usta 아이치 데크에서 안된다 아 나이스 은신 그 퀘스트는 상당히 짜증나는게 많구나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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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면 돼 따라가면 되는거 같애 너무 가까이 배틀프로도 없을거 같고 아니구나 각각이 가야될구나 아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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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구나 가까이 가야되는구나 핑하 아오이치 아이치 사라이 아이치 민 아이치 다하우 사라이 뭐? 들었어? 안 되겠어요 빨리 가야돼x4 따라가야돼 이렇케 우리가 만든거야? 자 두명 얘는 맨 위에있어서 죽여도 되겠지? 응 된다 됐어요 가까이 왔다 나한테 물건이 없으면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안 되겠지? 다가야될 다가야될 감독님, 우린 그라브라이트를 진행할 필요가 필요해. 언제까지 따라다녀야 돼? 흰색이기 때문이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힘들어. 글랩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길을 구성했고. 그들은 그냥 10시간 정도의 일을 시작했고. 어... 들키는 일 없이 죽이라는 건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빨리 따라가야 되는데 죽을게요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 어떻게 하라는 거야?